이 세대가 내리는 오늘은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일 샀죠 내려오는 위를 맞으면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숙주로 돌아오는 Nej시아 그러면 근처 꽃집으로 와서 하나 둘 자 편집 좀 줘야지 저는 패션 포토그래퍼 이민규라고 하고요 세원이를 알게 된 지도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전세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오랜만에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이 오래 갈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이 늘 들고 그 친구가 또 저와 같이 사진을 또 시작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제가 전세원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가 이런 것 되게 싫어하는 것 세원이는 알텐데 사랑해서 너무 생일 축하하고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좋은 사람들 아니고 이제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또 사랑을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올 한 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고 뭐 오빠랑 뭐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어쨌든 올 한 해 너무 세원이 앞끼리 너무 기대되고 그 친구의 사진도 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세원이한테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어찌됐건 전세원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우리 또 따로 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세원이고요 직업은 배우를 지망하고 있고 모델로도 활동은 하지만 모델은 아닙니다 어... 뭐지? 저랑 세원언니는 처음에는 전세원 전세원의 만남이기도 하고 모델과 사진작가의 만남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원언니는 또 다른 저 같은 느낌이 좀 많아요 제가 뭐라 해야되지 진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언니한테도 일어나고 되게 신기한... 몰라 뭔가 그렇고 세원언니가 어디가 매력적이냐고 하면 그냥 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굳이 막 다 부러워요 하얀 것도 부럽고 마른 것도 부럽고 아무튼 세원언니 생일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세원언니를 세원언니를 통해 알게된 신채연이라고 합니다 어... 언니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또 감사하게도 언니 여행에 초대해주셔서 언니의 좋은 지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언니의 매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언니가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여러가지 언어면 언어 그리고 언니가 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일까지 정말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재능이 있다는 것이 언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 생일 너무 축하하구요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저와 세원니 누나의 관계는 아마 감자칩으로 얘기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세원니 누나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환기찬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시구요 제 생일이시라고 하시는데 누나 생일 정말 축하드리구요 오늘 하루 질퍼나게 후회 없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축하드려요 많이 정말 많이 문과 주님이 걱정이 28세 오늘 변주세입니다 28세 누가 생일 축하하고 아 모르겠어 누나가 수민이보다 좀 덜 예쁘지만 누나는 참 미인인 것 같아요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정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누나도 그만큼 미인이라고 알아두고 내일 축하해 네 맛있는 거 먹어 안녕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곧 다가올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영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언니 정말 생일 축하하고 얘 누군지 알지 창혁이야 저와 감자칩으로 이어진 광희 오늘 그냥 같이 있어서 영상 찍게 됐는데 너무너무 생일 축하하고 생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랑스러워 우리 세연 언니 뭔가 많이 더 밝고 나 바보 같아 언니 그냥 사랑해 I love you 생일 축하해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anniversaire 주 프랑은 안 플루스 주인 비엔면 주인 비엔면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사진도 열심히 찍고 멋있는 사진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해피 벌스테 투 유 정세원 화이팅 해피 벌스테 호우 생일 많이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원이와 화크도 같이 다녔고 졸업 전시를 같이 했던 선배인 김민경입니다 세원아 요번 전시회 되게 잘 받았어요 앞으로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 되길게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현수입니다 먼저 세원 신장인과의 관계는 노일을 통해서 몇 번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신해지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전세원이란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시야를 밝혀주는 등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매력이란 어디가 매력일까요 모든 게 매력이 아닐까요 그쵸?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곧 좋은 작업으로 만나요 뿅 세원아 생일 축하하고 원래는 영상을 그 전에 찍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일 때문에 못찍어서 급하게 좀 찍게 됐네 미안하고 그래도 생일을 너무 축하하고 따로 한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번 데이트 합시다 생일 축하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싶지만 손님들도 있고 하니 간단하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워우! 미안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